오우 오빠 대박 왜요? 우와 우리 이거 무섭지 아이고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다 주차 페달라야 돼 최소 다 망가져 우와 그렇게 2개에 1,000원 밖에 안 해 세상 요즘에 누가 싸다 싸 4,000원이야 10개에 3,000원 만두 봐, 만두 봐 선반두야 만두랑 코로케 코로케? 코로케 하나 껍에게 하나 잠깐만, 형계점 아니 왜 이렇게 형계점이 안 나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형계점이 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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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졌다 이러면 형계점 저희도 1인분 하고 되는 동안 이거 먹어도 돼요? 네 언니 아, 찹쌀도 마찬 4개에 쳤는데 우리 주문 안 했는데 사장님이 그냥 올려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너 왜 이렇게 이게 먹고 싶지? 저 이거 봐봐 아, 또 챙겨서 그러니까 어때? 음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이거 빵집이랑 먹는 거랑 달라 맛이 이거 봐 우와 너무 맛있다 보너츠가 메인이야 아, 한입에 다 넣었거든? 아,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다 넣으면 죽어, 이거 이렇게 어디 이거, 이거 봐 어디 이거 이거 동그란 도너츠가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죽거든요 얘가 근데 그거를 손으로 다 눌러서 먹더라고 아, 아직까지는 나를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짱이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? 나도 저렇게 먹는 고추씨 먹은게 처음 봐 자기 스타일이 아범부터 체하는 게 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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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아유 애교 쟤란 얘기라도 이거 괜찮아? 이거 괜찮아? 이거 괜찮아? 사장님 슈즈 좀 주세요. 근데 셀프성이 자상해요. 갑자기 먹어서 그래 갑자기. 너무 신경쓰이는 게 맞나 봐요. 오빠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히 먹기도 하고 우아스럽게 안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체하더라고요.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기침하고 얼굴 빨개지고 엉망이었어요.